안녕하세요. 판례원금 5분정기 판자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2월 15일자 판례원금 2사 보험금 상계와 한정 승인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0월 27일이고 사건번호는 2022다 254154 판결입니다. 그 사건은 구상과 보험금이고요. 원고는 보험회사 상고인입니다. 피고는 상속인이죠. 보험회사가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됐죠. 결국 졌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으시죠?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입니다. 상속이니까 돌아가신 분이 자녀라고 간단히 말하죠. 자녀. 피고는 망인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망인이 원고보험회사의 가입자였어요. 가입자. 그래서 망인과 A라는 사람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교통사고가 발생을 해서 교통사고로 사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원고의 보험사가 A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망인이 아마 과실이 컸던 것 같아요. 교통사의 과실이. 그래서 망인의 보험사의 원고가 A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을 했죠. 지급을 하고 보험자 대의로 A의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해자가 망인이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구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원고보험사가 피고에 대해서도 사망보험금 지급 채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거죠. 이 피고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험사에 대해서 과실은 어쨌든 과실, 교통사고 자체의 과실은 망인이 있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주진 않지만 사망 자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계약 약정상이 있었는 거죠. 사망보험금을 지급은 상속인에 대해서 하니까 결국 이거는 상속인. 즉 피고가 이제 채권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피고가 한정승인을 나중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고보험사가 내가 A라는 사람을 망인을 위해서 대신 지급을 했고 망인에 대해서 소리배상 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채권과 채권이 있었는데 이거를 피고가 상속을 했으니까 피고에 대한 채권으로 바뀐 거죠. 바뀌었고 내가 피고한테 지급할 채권도 있다. 보험금. 따라서 이 두 개를 상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보험사가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가 있고 그러니까 피상속인 즉 이 사람 상속인이라는 채무. 채무가 있고 동시에 보험사가 상속인에 대해서 다른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상속인에 대해서 채권과 채무를 모두 갖고 있는 경우에 보험사에서 상계를 할 수 있어요. 상계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한정승인. 즉 상계효력이 그대로 유리되는가 아닌가. 대법으로 뭐라고 하냐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망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죄력이 분리가 된다. 분리가 돼서 한정승인. 이전에 상계를 했다 하더라도 한정승인이 되면 소급해서 분리된다. 그래서 자동채권, 채권권 모두 부활한다. 상계 안 된다는 겁니다. 상계 안 되고 따라서 망인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채권에서 보험사가 가져가고 상속인에 대해서는 그냥 보험금 다 지급해야 된다는 거죠. 별개니까. 별개니까. 그래서 망인의 상속재산에서 남은 게 있으면 가져가고 남은 게 없으면 보험사는 가져갈 수 없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사건에는 망인과 A라는 사람의 교통사고에서 망인은 확실히 컸던 걸로 추정이 돼요. 그래도 손해배상 채권을 보험사가 물어주고 그 채권을 망인에게 갖게 된 거죠. 어쨌든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고 손해배상 취득을 했지만 상속인은 이 사고와 별개로 사망보험을 별도로 수령한 겁니다. 이 사망보험은 상속재산이 아니에요.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따라서 이거를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분리가 돼가지고 결국은 상속인은 보험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실이 커서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를 망인이 지게 되는 경우 이 경우는 한정승인을 통해서 사망보험금은 받고 그 다음에 그 채무는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해결할 수 있게 바꾸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망인의 채무가 많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한정승인을 해서 이걸 분리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분리시키면 보험금 정도는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상속인에게 유리하니까 꼭 기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